마셔요, 목마를텐데 음, 향 좋은데? 라벤더예요 공황장애에 좋다고 해서 아침에 끓였어요 벌써 내 병에 대해서 공부했구나 그럼요 어제 밤새 찾아보고 계획도 세웠어요 박재준 완치플랜 그래요 그럼 닥터강 덕분에 병 좀 나와볼까? 농담 아니에요 첫째, 틈만 나면 야외에 나와서 같이 운동한다 나 환자예요, 힘들면 대신 업어줘야 돼 둘째, 철저하게 식단 관리한다 음, 나 입맛 까다로운데 셋째, 스트레스 주지 않고 늘 행복하게 해준다 행복하게 어떻게? 우선 아침마다 유머를 하나 보내서 웃게 해줄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요 옛날 옛날에 파리하고 피터팬이 살았대요 근데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피터팬이 파리한테 안녕, 난 피터팬이야 파리야, 있잖아 아니 이수씨만 곁에 있으면 웃음병이든 다 나을 것 같아 여기가 다 나을 것 같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